제주도의 바가지와 갑질 논란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속이고 얼마나 행복하고 많은 돈을 벌까요? 결국 본인들에게 되돌아갈 것인데요. 8월 20일 제주도 갑질, 이 정도 일 줄은 몰랐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며 또 한 번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. 작성자는 지난번 협재해수욕장 평상치킨 사건에 이어 흑돼지 비계 사건에 또 이어 비교가 될진 모르겠다고 말하며 이번엔 파라솔 갑질이네요 라고 말을 이어갔는데요. 작성자는 8월 20일 화요일 제주도 여행 일정이 마지막이고 공항 가기 전 시간이 많이 남고 아들이 바다에서 또 놀고 싶다고 해 협재해수욕장을 방문하였다고 합니다. 예상과 다르게 오전이라 그런지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하며 1시간 정도 놀 예정이라 파라솔은 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해당 자리에 대략 짐을 놓자마자 파라솔 관리하는 아르바이트 하시는 아주머니가 다가왔고 여기다가 파라솔 쳐야 하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. 이에 글 작성자는 어이가 없어서 주변에 자리도 많은데 왜 굳이 여기까지 파라솔을 쳐야 하냐 일부러 못 앉게 하려는 거 아니냐고 말하자 자기네들도 다 돈 주고 임대한 땅이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. 슬슬 화가 나서 민원 넣겠다고 사장이 누구냐고 그러니 자기는 시켜서 한 거지 민원 마음대로 넣으라는 말이 되돌아왔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제발 넣으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. 이에 글 작성자는 되든 안 되든 민원 넣고 공론화해 보려고 한다며 운영하는 곳은 협재리 새마을회라며 뉴스 찾아보니 이권이 어마어마한 곳이라고 보도되었다고 말하며 공무원들도 한 달이 건너면 안다고 뉴스 기사에도 나왔다고 말하였습니다. 글 작성자는 여기 평상은 해놓은 게 불법 맞냐고 물어보면서 원상복구 명령하면 그냥 무시하려나요라고 네티즌들에게 되물어보며 지난번 치킨 갑질 평상 바로 앞이라고 말하였습니다. 마지막으로 글 작성자는 이 동네는 어디까지 썩은 것인지라고 말하며 한탄했습니다. 해당 게시글을 보고 네티즌들은 이미 제주도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대부분 왜 굳이 제주도를 가냐라는 글들이 많았는데요. 댓글을 보면 제주에 가면 당하는 걸 아셨을 건데 알고 가는 게 더 문제 그나마도 가고 싶지 않게 왜 저럴지 싶네요. 적당히 헤쳐먹어라 이놈들아. 제주도는 관광으로 안 가야 합니다. 자립심 좀 기르라고. 그렇게 좋은 일본을 놔두고 저딴 곳을 모하러 돈 주고 스트레스 받고 오는지 일본 가면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 힐링이 시작되고 눈과 입이 호강되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인 듯합니다. 이런 내용이 기사화되고 논란이 이어져 봤자 그때 잠시하는 척만 할 뿐 결국 변하는 건 없습니다. 제발 제주도 가지 마세요. 저렴한 일본으로 놀러 가세요.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왜 굳이 가서 이런 갑질과 바가지를 당하고 와서 하소연하는 것인 걸까요? 누구나 가서 볼 수 있는 바다도 이제는 마음 편히 이용할 수도 없는 게 문제 아닐까요? 계곡에 이어 이제는 바다도 돈 내고 이용하라고 국가에서 보채고 있는 것 같습니다.